괜찮으세요? 그럼 저도 공부 열심히 하면 만나 주실래요? 저는 선배 편 할래요 오늘부터 자기는 거고 어느 누구도 너를 함부로 하게 하시믄 심지어 가족이라 내 목소리로 할 수 있을까? 윤지유를 버리든가 윤영부의 딸 윤지수를 버리든가 운동권에 지명수배까지 받은 사람 아빠가 받아줄 게 없고 선배의 길을 가세요 난 내 길을 갈 테니까 비하늘, 비하늘, 살아내준다 비하늘, 비하늘, 살아내준다 빙긍, 체포한다 louder, louder We run from our lives I can't at least be gray I understand why you can raise your voice You're saying I am 이리와 찾았다 여쭤 날아가서 내가 그는 내 목소리가 내 목소리가 내 목소리가 내 목소리가 바로 옆에 너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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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딘가에 있을 지수야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는 거야 언젠가 다시 만나면 내가 많이 변했어요 꼭 알아봐주라 우리 잘 견뎌왔다고지 잘했잖아요 저런 예쁘던 순간들로 견딜 수 있다고